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어느덧 날씨도 좀 쌀쌀해지고 겨울이 다가오나? 제 복장 방법도 좀 알 수 있죠. 그런 시즌이 되면서 문득 이렇게 날짜를 보니까 벌써 12월이 출발했습니다. 제가 승리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식에 대한 강의를 드렸던 첫 출발점이 올해 2023년 3월 초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 세월이 그리고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선은요. 제가 이번에 11월이 마감이 되고 12월이 출발을 하면서 증시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 대한 브리핑도 많이 좀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방송 종료 시에 방송 마지막 말미에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공략주도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김근우와 주식 투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노란톡방 참여 방법이 나와 있죠. 샵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거나 또는 너무 복잡해요 하시면 이 부분, 이 부분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게 되면 참여 링크가 하나 딱 나올 거예요. 그럼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112번 누르게 되면 누구나가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 접속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접속하시는 모든 분들은 우선은 제가 장 전에, 그리고 장 중에, 장 후에 증시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혼자 투자하시는 것보다 전문가가 직접 코멘트한 내용을 보고 참고하고 투자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에 훨씬 더 편리할 것이고 활용할 만하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라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자, 오늘도 이제 테마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는 만큼 강의를 풍성하게 구성해 봤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자, 오늘도 제가 이 테마에 대해서도 내용을 드릴 거기 때문에 주제 자체가 승리공식 테마를 알면 수익이 보인다 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만 테마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승리공식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지금은 어느 순서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영역입니다. 제가 항상 매일매일 강조드리는 내용 캔들부터 거래량, 이평선, 지지화, 저항, 추세 월봉, 주봉, 일봉, 원칙 기본기 총정리까지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의 드리는 순서도 있는데 여러분들께 이 얘기 먼저 드릴게요. 테마 참 좋습니다. 우리 좋아하는 단어 또 있죠. 급등 참 좋습니다. 하지만요. 이 테마에 속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급등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는 반대편에 와서 이쪽을 바라보기도 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급등이 된다라는 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테마에 속해진다라는 거는 테마가 없을 때 약세로 가기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이 승리공식을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께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꼭 처음부터 보세요. 처음부터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방법처럼 제가 있는 톡방에 들어오셔서 말씀만 주시면 돼요. 전문가님, 저 승리공식 강의 처음부터 한번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말씀 주시면은 처음부터 볼 수 있도록 제가 방법 안내해 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들어와 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리고 제가 무료방송 얘기를 안 드렸네요. 이번 주도,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부터 여러분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무료방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 먼저 드리냐면 시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분명히 궁금하실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문제점? 그렇구나. 관점?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아무래도 승리공식 방송은 한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모자릅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12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예를 들면 말씀드릴 테지만 산타렐리라든지 산타렐리가 실제로 발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관점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어떤 종목에 어떤 섹터에 어떤 테마에 집중해야 되는지도 이 8시부터 시작되는 주제도 12월 대시세 초입종목 때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실제로 공개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되는 무료방송 많이 참여해달라. 그리고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톡방 오셔가지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일요일 오후 8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7시 반 전후에서 여러분 이 링크 클릭하세요 라고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클릭만 하시면 누구나가 접속 가능한 무료방송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투자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승리공식 목차를 설명드리면서 여러분 테마에 집중, 지금 테마 강의이긴 합니다만 테마를 보기 위해서는 이 기본기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는요 꼭 지키세요. 왜냐하면 테마는 재밌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공부하는 거는요 힘들어요. 하지만 이 힘든 게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테마를 훨씬 더 빛나게 만들어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위에 뭐라고 써있죠? 지난주 증시의 포인트. 비어져 있죠? 제가 이걸 채워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지금 고민해봅시다. 사실 지난주이긴 한데요. 지난 11월에는 어떤 포인트가 있었나 한번 고민해봅시다. 김근우 전문가가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11월에 많이 얘기한 것들이 있는데 뭐였지? 뭐였지? 이런 거였죠. 첫 번째 신규주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신규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아무래도 TV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는 좀 어렵고요.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12월에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정치 테마 관련주들. 그렇다면 이 포인트를 잡을 때 이렇게만 놓고 보면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대각선으로 써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이것만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간략하게 포인트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단 하나의 화면으로요. 바로 이 두 개입니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그리고 두산 로봇틱스. 제가 왜 이 두 개로 간추렸냐면요. 차트만 봐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차트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인데요. 보면 11월 17일 42,950원 최저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날은 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상장한 날이고 시작 가격입니다. 공모 가격 아니에요. 시장 가격입니다. 시작 가격이 바로 최저점이고 이 위에 한번 볼까요? 11월 29일 15만 1,200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줍니다. 한 달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거래일로 보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1봉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두 개만 포인트로 보냐면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밑에 있습니다. 뭐를 의미할까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거래대금입니다. 전문가님 갑자기 왜 거래대금을 말씀하세요?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이 옆에 보면요. 수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정도 되는 구간이 뭐냐면 2조원입니다. 에? 종목 하나에 2조원의 거래대금이요? 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상장 첫날에 거래대금이 2조원이 발생했고요. 에게게게게 이거 너무 작은 거래대금 아니에요? 라고 보이는 이 하나의 캔들 있죠. 얘가 2천억입니다. 얘가 2천억이에요. 이게 제가 장중에 찍은 거기 때문에 장 마감대 더 올라갔습니다. 어떤 이야기 드리고 싶냐면 시장을 판단할 때, 종목을 판단할 때 어떤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도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몸에 섬이 발생하고 보통은요. 거기서부터 시장의 중심 내용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화면 전에 제가 이 빈칸에 뭐라고 적었죠? 신규주라고 적었습니다. 바로 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신규주 장세에 정점을 찍게 만든 종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거든 친구가 있었죠. 두 번째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사실 지금 로봇주가 좋다 좋다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그 로봇주가 좋다 좋다의 중심을, 그 포인트를 누가 만들었냐. 두산 로보틱스가 만든 거예요. 자, 얘도 한번 볼까요? 이때 저점이 3만 2,150원입니다. 10월 27일이에요. 여기 보면은 12월 1일이 9만 7,900원입니다. 거의 3배가 올랐죠? 3배 더 올랐습니다. 어떤 이야기 드리고 싶냐면 바로 이 밑에 이 거래대금 보세요. 얘도. 여기가 1조원입니다. 뭐 어디, 뭐 몇 천만 원 이런 게 아니에요. 1조원의 거래대금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한 엄청난 종목입니다. 바로 이 두 종목이 신규주 사이클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지금 좋다 좋다 하는 로봇주의 모멘텀을 이끌었습니다. 자, 우리는 근데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로봇주가 너무 좋구나. 신규주 너무 좋구나. 지금 그럼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의 트렌드는요. 사실 제가 11월 초부터 신규주 보셔라, 보셔라. 신규주에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 트렌드를 아는 거는 매 순간 매번 점점 바뀌어 갑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처음이 가장 강했고 점점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모습 볼 수 있을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11월 말에 가장 강했고 줄어들고 있고요. 이 12월부터는 바뀔 겁니다. 신규주 장세가 아닐 거예요. 새로운 모멘텀이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어가 등장할 거예요. 예를 들면 11월 말에 등장했던 온 디바이스 AI처럼요. 거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힌트 다 드렸어요. 힌트 드렸고. 그러면 지난달에는 그렇게 신규주 장세가 펼쳐진 거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고민해봐야 될까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바로 첫 번째 산타랠리. 두 번째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사탄 랠리. 아무래도 이 사탄 랠리는 올해가 아니고 지난 2022년의 12월이 산타랠리를 모두가 기대했으나 산타랠리가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명명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에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11월, 12월 장세가 좋았기 때문에 산타랠리라는 이름이 붙여졌었는데 작년에 12월에 좀 안 좋다 보니까 올해에는 사람들이 그리고 투자자들이 긴가민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감론을 막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의 헤드라인 두 개만 한 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12월 증시의 산타 온다 연말 코스피 2,600선 돌파할까? 라는 얘기고요. 밑에 보면 바로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12월 박스피를 전망한다. 산타 벌써 왔다가 갔다? 그만큼 감론을 막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을까요? 저는 얘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은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에 제가 두 가지 선을 그어두었어요. 위에서는 바로 2,500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2,400포인트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100포인트 간극에는 장대양봉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과거에 며칠 안 됐죠? 11월 초에 공매도 금지 이슈와 함께 강하게 시장을 상승해 줬고 물론 그 이후에 좀 죽긴 했습니다만 그때 발생했던 이 코스피, 코스피, 장대양봉이 아이러니하게도 저항 때와 지지 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코스피 차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의 위치가 어딘지 말씀드리고자 해요. 지금의 위치 한번 보세요. 이 2,500포인트 저항 때를 결국에는 돌파를 해 줬고 돌파 이후에 지지받는 모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 자세히 보시고 다음 화면 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보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똑같아요. 이 장대양봉의 포인트 840포인트 그리고 795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어디에 있죠? 이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을 하나 가져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음에 산타랠리가 오든 사탄 랠리가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증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시장을 보고 뭘 볼 수 있을까요? 저는 1차적으로 키 맞추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승리공식에서 여러 차례 지수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는데 이런 말씀 드렸죠. 코스닥은 결국에 코스피 지수를 따라갑니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결국에는 코스피는 지금 여기 있죠? 코스닥은 여기 있고요. 이 사이에 갭이 메꿔지는 구간이 발생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메꿔질까가 궁금하겠죠. 거기서 우리는 투자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을 거니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코스피는요. 얘가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순서입니다. 우리 코스피 시가총액을 먼저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가총액 B 전체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느냐? 20% 차지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세 번째 3등의 랭킹을 랭크도 이어져 있는 SK하이닉스가 4.5% 그 밑에 5등의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습니다. 합치면 거의 한 26%, 27%가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코스피가 올라가려면 뭐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반도체가 됩니다. 지난 11월에 반도체 종목들이 강했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단단히 지켜줬기 때문에 코스피는 상승할 수 있었다는 게 돼요. 그러면 키 맞추기가 되려면 코스닥이 올라와야 되는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한번 볼까요? 조금 다르죠? 1등, 2등 누굽니까? 우리 2차전지의 대장들로 대표되는 에코프로 그립주입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1등, 2등이에요. 그리고 4등, 5등 한번 볼까요? 똑같이 2차전지 종목입니다. 포스코 DS, DX, LNF가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엄청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LNF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뭐냐면 얘네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코스피의 반도체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면 코스닥에는 2차전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키 맞추기가 진행될 때 어디에 포인트가 있다? 2차전지에 어느 정도 포인트가 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2차전지는 이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이끌기 시작하면 그 밑에 수많은 테마들이 발생하는 거 우리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우리는 뷰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결국은 키 맞추기가 진행될 거다. 산타랠리가 오든 4탄 랠리가 오든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에 코스피가 내려오든 코스닥이 올라가든 방향이 정해질 건데 우리는 코스닥이 올라가는 방향의 2차전지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오늘 이 순간 배웠다라는 거예요. 바로 LNF의 모멘텀을 가지고 말이죠. 힌트는 다 드렸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시장 얘기를 마지막으로 예까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갑론을박이 또 펼쳐지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금리 이기나 그리고 반대에서는 경기 침체입니다. 바로 어제 저녁이었죠. PC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서 사실 지표 발표, 지표의 수치는 큰 의미 없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여기서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12월 14일에 FOMC 사실 거의 동결로 확정되기는 확정까지는 아니죠. 동결로 예측되긴 합니다만 FOMC가 있고 또 그를 뒷받침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이 약했다. 그래서 금리 상승이 이제 멈추고 금리 하락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럼 증시는 상승하지 않을까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쵸? 근데 그건 금리만 봤을 때 이야기예요. 저는 이 반대편에 대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결국 경기 침체가 돼서요.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죠. 고용이 둔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률 당연히 내려가고 있고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생산은 위축되고 결국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요. 증시가 엄청 화랑처럼 막 돌 수 있을까요? 결국 그 방향으로 갈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금리 인하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좀 내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투자자라면 우리가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 뷰를 모두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나온다라는 건 어느 정도 연준이 의도한 바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뷰를 가져가지 않고 한쪽 의견만 놓고 보면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우리는 또 다른 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방향의 의견들을 고루 가져가져라.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무료방송에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얘기를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바로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그러면 지난주에 어떤 테마가 있었는데요 전문가님 테마 강의 해주신다면서요. 테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2020년도가 생각날 만한 이야기예요. 이 마이코플라스마 전염병 관련해서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글로벌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를 사야 되는 거냐 또 얘가 코로나처럼 발생하는 거 아니냐 사실 지금 단계에선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수혜지로 좀 꼽히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특히 이 메가 NCS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마이코플라스마 테마를 여러 번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한 종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밑에는 좀 다릅니다. 특히 시젠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 코로나 장세 때 엄청나게 상승했던 진단키트주입니다. 결국 이 진단키트 종목들도 수혜지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이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 STO입니다. 얘도 제가 몇 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증권, 그 톡, 아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토큰 증권, STO 관련 주입니다.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리고 제가 타 프로그램에서 공략주로도 드렸던 갤럭시아 SM 이 두 개의 종목이 좀 주를 이루고 이 서울옥션과 K옥션도 같이 함께 테마에 수급을 받게 되면서 좀 수혜지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자 토큰 증권, STO 관련 주도 같이 한번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제가 2차전지가 갯매꾸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키맞추기죠. 키맞추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결국에 그러려면 대형주가 올라가는 것과 함께 중소형주가 많이 포진되어져 있는 2차전지 테마주에도 수급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지점입니다. 근데 출발했습니다. 먼저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입니다. 자 근데 제가 먼저 한 가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설명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됐나요? 여러분들 안 됐어요. 그렇죠? 전고체 배터리는 앞으로 개발을 하면 좋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개발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과거에 예를 들면 메타버스처럼 그럼 허상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잖아요. 결국에는요. 주식은 꿈을 먹고 자랍니다. 지금 로봇주들 보세요. 두산 로보틱스 보세요. 로봇이 돈 벌어다 주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결국 개발을 해서 그걸 팔고 거기서 매출이 발생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말씀 드릴게요. 얘가 지금 수요주로 꼽히고 있는 거고 이게 테마의 형태가 띄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허상이다 라는 접근보다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너무나도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제가 정리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익숙한 종목들입니다. 한동화성 얘는 제가 올해 초에 이제 이데일리 프로그램에서 많이 좀 설명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한동화성 오랜만에 다시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얘는 좀 역사가 있죠. 전고체 배터리가 처음 주목받을 때는 가장 강했던 게 한동화성이라든지 또는 뭐 이주이라는 종목이 좀 주목받았는데 이후에는 결국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상장하자마자 전고체 배터리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주도주로서의 모습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이 올라온 만큼 이런 지점도 역사를 좀 파악하고 살펴보자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상장되기 전에는 이수학이 어느 정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 드릴 예정인데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테마에 대한 강의들은 차트 분석을 잘 보셔야 돼요. 결국엔 여기에서 차트 분석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단적으로 단적으로 이 종목들이 좋은가 보다 하고 매수하면 되어야 한대요. 그 지점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코너 HTS 강의에서 차트 분석하는 내용 끝까지 시청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무료방송 얘기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 많이 드렸죠. 근데 의문점 많이 남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될까? 12월 어떻게 봐야 될까? 1월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지점들 여러분들께 해소 드릴 수 있도록 무료방송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부터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톡방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면 돼요. 일요일 오후 8시 전에 7시 반 전후에서 참여 링크를 올려드리면 링크 클릭하시고 누구나가 시청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2월 대시세를 줄 수 있는 초입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한다라고 주제에 써놨죠. 이것도 예정되어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테니까 편하게 접속하셔라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TS 강의 마지막에는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공략주도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HTS 강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오세요! 프로그램 C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HTS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께 제일 처음 순서 뭘 할까? 제가 항상 고민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요. 저번에도 그렇긴 했어요. 공략주 리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김근우 전문가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마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제가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관점이 중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뭐였죠? 바로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근데 이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렇게 거래가 빵빵빵빵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 어떤 이슈로 이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체크하고 계시죠? 설명 다 드린 내용인데 바로 유전자 가위입니다. 유전자 치료 테마가 막 발생했고 그리고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이 수혜주로 꼽히게 되면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드린 게 이날이고 기준은 2캔들이 되겠죠? 월요일 시가 기준으로 바로 수익 구간을 줬습니다. 자, 근데요.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 드렸던 가격을 보면은 1차 보호표가 24,000원까지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류의 이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자, 보세요. 이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시작하자마자 6%가 넘는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분할 매도 하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매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차트 좀 늘려볼게요. 어떤 지점을 알 수 있냐면 어? 1차적으로 2구간까지 내려왔네? 근데 내려왔는데 이전 저점이랑 맞물리잖아요. 그쵸? 아이고, 아이고. 제가 좀 던겨볼게요. 이전 저점이랑 맞물린다는 건 우리 공부했잖아요. 어떤 걸 의미하나요? 1차적인 지지대가 한 번 더 체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서부터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시작하고 또 올라가 줍니다. 제가 이 구간에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보니까 손절가도 들이잖아요. 그럼 손절가까지는 우리가 추가 매수로 담아봐야죠. 비중을 다시 한 번 더 칠고 또 상승해 줍니다. 그럼 어떡해요? 또 익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간도 선 한 번 그어볼게요. 그리고 또 내려오네. 그럼 내려오면 또 분할 매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종목이 제가 왜 좋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위에서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또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또 팔고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목표가는 정해져 있어요. 이 구간 가면 우리가 많이 많이 매도할 거예요. 하지만 상승을 줄 때마다 수익화를 하시는 걸 저는 권장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를 제가 얼마로 드렸냐면 19,000원으로 드렸습니다. 아직 벌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일단 지금 목표가까지는 도달 안 했지만 충분한 트레이딩 구간을 주었고 여러분들께서 수익 실현도 많이 많이 하실 수 있는 구간을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게다가 또 하나 볼까요? 제가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립니다. 거래가요.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려갈 만하면 위로 가고, 내려갈 만하면 위로 가고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니까 저는 이 종목은 계속해서 홀딩하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 실현 일부씩 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테마 분석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판서에서 몇 가지 테마 소개시켜드렸는데 가장 첫 번째 테마 뭐였죠? 기억해내셔야죠. 마이코플라즈마였습니다. 이 마이코플라즈마 테마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중소형 테마주가 막 움직이는 장소에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잘 보셔야 됩니다. 메가 ICS 이런 형태로 차트가 구성되어져 있어요. 와,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또 상승, 하락, 상승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저점대 구간을 보게 되면 계속 저점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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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봐요. 물론 마이코플라즈마 질병 자체가 좋은 거라는 의미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주봉상 위치 보면요. 이 종목은 한 번, 특히 바이오의 특징이기도 하죠. 상승이 출발하게 되면 굉장히 강해요. 그런 모습을 2020년도에 이미 보여준 종목입니다. 그런데 저점을 충분히 다졌고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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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제서야 저점을 턴하는 순간이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태에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다만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제가 단기 고점인 구간에 들어가지 마셔라라고 이야기 드리잖아요. 어떻게 해라? 항상 눌림 포인트를 살펴라라고 말씀드리죠. 이 종목 올라갔으면 충분히 눌림을 주는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눌림 포인트 준다면 바로 마이너스 20%까지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급하게 볼 종목이 아니고요. 만약에 얘가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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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가요. 매매 안 하면 됩니다. 만약에 눌림 포인트 준다. 그러면 이 종목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뿐 아니고 마이코플라즈마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수젠텍 한번 볼까요? 먼저 월봉 한번 체크해 볼게요. 와, 와 소리 나올 겁니다. 정말 많이 내려갔습니다. 퍼센테이지 한번 볼까요? 고점 대비해서는요. 2020년도 9월에 65,800원. 최근 가격까지 한번 볼게요. 말도 안 됩니다. 마이너스 90%예요. 이렇게 많이 내려온 종목이요. 1봉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테마를 얻기 시작했고 테마 자체가 마이코플라즈마라는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지속성이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얘도 유심히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께 수익구간 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볼게요. 그런데 다만 이 종목은 상승할 때 우여곡절이 좀 있을 거예요. 제가 메가의 CS랑 이야기하는 게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런 구간, 이런 구간. 분명히 이전 가격대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매물대라고도 하죠. 이 종목이 상승할 때에는요. 이런 구간에서 분명히 부딪히게 될 겁니다. 다만 지금 가격 구간이 6,700원 구간이죠.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전 매물대에 부딪히려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매물대는 이렇게 거래가 실린 구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은 이 종목을 공략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익절 구간을 어디로 볼까요? 라는 고민에 빠지실 건데 바로 전 매물대 9,000원 구간, 12,000원 구간에는 분명히 익절 포인트를 잡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전하겠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마이코플라즈마 테마의 마지막 종목,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종목 시젠입니다. 얘도요. 이 마이코플라즈마 전에 진단키트주가 한 번 우리에게 좀 주목도가 높았던 시절이 있죠. 그리고 제가 이 자리 신데라들의 투자비법에서 공략주로 들였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승해주고 하락해주고 나니까 결국 이 종목도 이 구간은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면 이 매물대랑 겹치는 구간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수젠택이라는 종목이랑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매물대가 가깝다 보니까 얘를 맞고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지지받는 가능성이 또 있는 위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당장에 뭔가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지지받는 포인트를 체크하고 나서 그 지지받는 포인트에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인 투자가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가격 구간을 보면 22,000원 구간에서 지지포인트가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28,000원 구간에서 지지포인트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자, 시젠이라는 종목까지 마이코플라즈마 종목은 세 종목 체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세 종목 꼭 메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토큰 증권 관련주, STO 관련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갤럭시아 머니틀입니다. 이 종목은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입장이 좀 바뀌었다고 말씀드릴게요. 과거의 이야기랑 좀 다를 겁니다. 지금 주봉 차트인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마이코플라즈마 시젠 얘기할 때 뭐 이야기했죠? 매몰대. 매몰대에서 저항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돌파 이후에 지지를 봐라. 이런 거예요. 뭘까요? 자, 올라갔다가 저항 맞으니까 내려가죠? 지금은 돌파를 하죠. 다음은 역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구간이 바로 8,000원 좀 전 되는 구간. 한 7,800원에서 8,000원 되는 구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갤럭시아 머니틀이는요. 지금 테마가 잘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지지 포인트 잡으려면 7,800원 구간에 지지받는지 꼭 확인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낙폭이 많이 일단 발생한 종목이기 때문에 위로 열려있는 구간이 많아요. 게다가 일단 매몰대를 돌파했죠.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상방으로 이동 시에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1,000원 구간. 여기서 분명 저항 때 1차적으로 발생할 구간이다라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려볼 종목은 서울옥션입니다. 되게 비슷하죠? 많이 내리고 바닥에서 대량 거래. 일단 주봉상으로는 합격입니다. 1봉으로 보면요. 다만 얘는 매몰대가 많이 없어요. 좀 다르죠? 이런 걸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런 매몰대. 전문가님 여기도 매몰대 아니에요? 얘는 매몰대 아니에요. 거래가 실리지 않았잖아요. 이 정도의 거래량은 매몰대로 보기엔 좀 약합니다. 물론 작은 저항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뭐랄까 이 서울옥션이 갖고 있는 모멘텀을 해치는 정도로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 같이 드려볼게요. 일단은 저점에서 좀 상승을 출발하고 있고 저점도 올리는 추세고 그리고 이런 2평선, 장기 2평선에서 좀 저항을 맞는 추세 이 정도만 우리가 체킹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일단 상승 자체가 되게 또렷한 면이 있어요. 올라갔다가 죽고 올라갔다가 죽고 이런 모습이 아니죠. 어떻죠? 올라갔다가 약간의 저항 그리고 쭉 상승 이런 거는 되게 단기적으로는 되게 좋은 모멘텀인데요. 오히려 이런 종목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눌림이 크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긴 파동으로는 눌릴 수가 있는데 단기 파동으로는 오히려 세네? 라는 측면입니다. 이거 좀 어렵죠. 그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짧게 볼 만합니다. 한 3% 수익 구간, 5% 수익 구간 충분히 볼 만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가지고 10% 이상의 큰 폭의 파동을 보려면 큰 눌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게 차트상 어떤 모멘텀이다라고 이야기 드려보고요. 자, K옥션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K옥션은 제가 별로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서 다음은 갤럭시아 SM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한번 짚어드려야 되는 게 제가 타 프로그램에서 좀 말씀드리기도 했고 뭐냐면 지금 상승인데 위에서 붕붕붕 떠 있는 모습이에요. 그쵸? 갭이 발생했고 게다가 오늘 시간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번 더 갭 상승을 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갭 상승 줄 때 파세요. 들고 있는 분들은 아셨죠? 갭 상승 주고 위로 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죠. 이 사이에 갭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위에서 갭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붕붕붕 뜬 종목들은요. 우리는 역사상 잘 알고 있습니다. 푹 내려간다는 사실을요. 예를 들면 지금 우선주들이 굉장히 강한 장세인데 우선주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혹시나 들고 있는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차익 실현 충분해야 된다는 관점 같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갤럭시 SM까지 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 테마입니다. 마지막 집중하셔야 돼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좀 짧게 하고 못다한 내용은 제가 무료방송에서 좀 이야기 드리는 걸로 할게요. 첫 번째 한농화성입니다. 얘는요. 지난 3월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가 팡 실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줬어요. 이때 제가 TV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 상승을 만들어 주는 모습을 보고 저는 뭐라고 판단하냐면 끼가 좋다라고 합니다. 보통 저희들끼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뭐냐면 같은 테마를 가지고 또 끼가 있는 종목은요. 팡팡팡 올라가고 끼가 좀 부족한 종목들은 오히려 올라갈 타이밍에 올라가는 맥점을 짚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한농화성은 이제 출발하는 시점에서 관심있게 봐야 되는 건 당연하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좀 갭이 발생했잖아요. 이게 위에서 놀다가 얘도 갭 한번 채우러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너무 무서워요. 라고 바라보지 마시고 이 밑에서 매수하는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려볼게요. 끼가 많은 종목이고 상승률도 좋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이 테마 자체가 사실 우리 증시에서는 굉장히 강한 테마예요. 중소형 테마주치고 그렇다라는 거는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종목 중에 공략주도 있으니까 그 점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먼저 이야기 드렸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다음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제가 아까 판서에서 그런 이야기 드렸죠. 한농화성이요. 강하다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등장하니까 좀 약해졌다라는 이야기 드렸어요. 주도주로서의 자리를 뺏겼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근데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유심히 봐야 되냐면 이 거래량 한번 보셔야 돼요. 얘는요. 가격이 20만원 정도 돼요. 지금 19만원대 가격이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80만 줍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지금 거래대금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발생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상승이 한농화성보다는 폭이 좀 작죠. 하지만 얘는요. 눌렸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오늘자로 보여줬습니다. 아마 이거 분봉차트 보면 아실 수가 있을 텐데 1분봉입니다. 오늘 1분봉이에요. 보면은 개장하고 개장하는 모습도 화면 나오나요? 비슷합니다. 개장하고 쭉 내렸다가 이 밑에서부터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눌림포인트 주거든요. 이런 거 분봉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도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락했다가 올라갔다라는 건 그만큼 강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분봉상 파동에 의해서요. 충분히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어서 마지막 종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바로 이수화학입니다. 저는 이 전고체 배터리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이수화학은요. 저는 한농화석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보다는 조금 안 좋다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 모멘텀이 너무 약해요. 이 봉 자체 캔들 자체도 상승분 그리고 종가를 지켜주는 부분 첫날까지는 그나마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이요. 이 캔들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오히려 안전한 거 아닌가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단기 공략할 때는 안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돼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보처럼 내려갔다가 쭉 끌어올리던지 한농화석처럼 위로 갯 붙어주면서 축축축 올라가던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당장에 그런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수학은 오히려 타 종목보다는 좀 약하다. 좀 덜 관심 있게 보셔도 되겠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테마에 대해서는 딱 세 개만 들고 왔고 관련된 종목들을 다 짚어드렸으니까 이 점은 여러분들 메모할 점 메모하시고 혹시나 이해 안 가는 지점은 방송 다시 보기 통해서 한 번 더 보시는 걸 좀 권장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 드렸죠. 오늘도 공략주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좀 나중에 이야기 드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설명드린 종목 중에서 공략주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좀 티가 나기도 하나요? 바로 어떤 종목이냐면 오늘의 공략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는 일단 이슈 먼저 설명 드리자라면요. 최근에 제가 뉴스 아까 판서에서도 여러분들께 좀 보여 드렸습니다만 이런 지점 이야기 드렸죠. 전고체 배터리 테마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의 수혜주로 꼽히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친환경 제 명칭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친환경 이동수단용 고성능 차세대 2차전지 기술 개발 사업 예타 통과 총사업비 1172억 사실요.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거를 원동력을 실어준 게 되는 거예요. 저는 충분한 모멘텀을 주어줄 만한 소재다라고 봅니다. 금액은요. 예타 통과되는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몇 천억이 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사실 엄청 큰 금액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전고체 배터리 언제나 이 2차전지가 주목받아도 이상하지 않았던 지금 장세에서 불을 지피기엔 충분한 이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차트상 맥점을 이야기 드리기 전에 제가 이 과거의 이력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끼이 말씀드렸죠. 상승할 때 잘 가는 거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시죠? 어떤 이야기 드리고자 하냐면요. 이 종목이 상장하고부터 한번 볼까요? 보이세요? 상승을 한번 출발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는 종목입니다. 저는 이런 종목 되게 좋아해요. 단기로 우리가 공략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좀 강한 종목을 공략하기도 필요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께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끝까지 한번 버텨보세요. 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이에 짧은 파동을 먹더라도 굉장히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지금 출발하는 시점에서 한번 공략해보기 충분하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요. 비슷한 지점 한번 체크해 볼까요? 바로 이런 지점 이런 지점입니다. 저는 지금 12월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관점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러면 여러분들께 어떻게 가격 전략 드릴 건지 한번 이야기 드려보면요. 가격 전략은 이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시가는요. 다음주 월요일 12월 아 여러분 매수가는 다음주 월요일 12월 4일 시가 이하에 공략해보는 걸 먼저 이야기 드리고요. 목표가는 22만원 구간은 1차 목표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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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불렀죠. 바로 매물때 영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항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까지는 분할 매도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 그리고 도달한 이후에 또는 상승 이후에 눌려주는 모습이 분명 발생할 겁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AS에 드릴 거니까 2차 목표가 이대로 보세요. 또는 좀 홀딩해보세요. 또는 지금은 수익실험 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 드릴 거니까 그 지점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다음 수급 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가격 전략은 잘 체크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공략주도 드렸겠다. 이제 다음 주 장세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는 브리핑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무조건 산타랠리가 온다. 어 사탄랠리다.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개선되어지고 있는 실제로 지금 보여지는 걸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려야 돼요. 첫 번째 투심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2차 전지가 7월에 무너지고 나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7, 8, 9 내내 안 좋고 10월에 정점을 찍었죠. 그런데 지금 11월이 지나고 12월부터는 뭐랄까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움직임이 보여요. 예를 들면 LNF라는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2차 전지가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반도체가 물론 고점에서 저항받고 있는 종목 몇 개 있지만 잘 올라가는 거 보면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어지고 있는 점도 우리가 충분히 바라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거래 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10월에 보면요. 코스피, 코스닥 양치상 합쳐서 10조 나왔어요. 거래 대금이. 그런데 지금 어때요? 20조 나옵니다. 두 배가 올랐습니다. 한 달 사이에. 그러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아, 그래도 지금 나아지고 있구나. 증시가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는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판서에서 강의를 드렸던 키 맞추기가 나올 가능성도 높고 그 맥점은 2차 전지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제가 시간이 참 빠릅니다. 승기공식 강의를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강의 잘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주 대응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무료방송 하단에 나오죠. 제가 못다한 이야기,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무료방송 통해서 이번 주요일 오후 8시에 여러분들께 1시간 정도 강의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참석하시라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김근우 전문가고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